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업데이트를 라이브 방송과 또 다른 자료 제가 따로 편집해서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좀 더 하여튼 그런 중요한 그동안 BBY에 중요한 가담이 돼 있었던 중요한 일물들을 좀 간추려서 한번 이제 마지막 거의 부분에 온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좀 해서 그냥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몇 가지 인물들을 제가 중요한 인물들을 좀 뽑아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페메라 코리입니다 그리고 이 페메라 코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제 BBY 작년 1월달에 이제 과거 칼 아이칸과 같이 작업을 했었던 어 이제 캐롤 플래턴 이라는 어 주요 인물이 있었죠 어 이사람이 이제 보더 멤버로 어 그때 이제 칼 아이칸이 과거 hp 하고 어 지록스를 테이크 오버 하는 그런 인수합병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 어 밑에 보시면 칼 아이칸 이라고 나와 있구요 그리고 전략을 어 그거를 이끌은 사람이 이제 칼 아이칸 인데 이 hp 이렇게 테이크 오벌 빛 하는 어 그런 사례에서 어 이 사람이 투입이 됩니다 그 아 엘릭스 파트너 출신이구요 어 그리고 이제 엘릭스 파트너 라 그리고 아이칼 아이칸 과 작업을 많이 했었던 어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일단은 2014년 어 2019년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그렇게 도와 줬었구요 그리고 이사람이 아 작년 1월달에 비비와의 보더 멤버로 들어옵니다 예 1월 14일날 아 보더 멤버로 비비와의 보더 멤버로 들어오구요 그래서 이사람이 어 일단 첫번째로 스타팅을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봤구요 아 두번째 자 여기서 나와 있듯이 요건 이제 어 전에 있었던 비비와 더케 어 작년 4월 내용입니다 어 bk 에 나와 있구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캐롤 플래튼 방금 보여드렸던 그 보더 멤버죠 어 그 사람 말고도 아 페맬라 코리 라는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페맬라 코리 가 우리가 좀 어 그렇게 안 보고 있었는데 이 페맬라 코리 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 치프 위 컨스트럭팅 어피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최고 어 재정립 오피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캐롤 플래튼 과 패밀라 코리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와 있는데 이 병원을 패밀라 코리가 어떤 미치에 있는지를 잠깐 또 간략하게 어 복수 비나마 한번 알아보는 식으로 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밀 코리 아 잠깐 링댄 가봤구요 인디펜던 어 보더 멤버 에 그래서 어 이제 독립 종립 보더 멤버 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 전반적으로 그런 어 비즈스 어 관련된 어 그리에서 이제 중요하게 나와 있는데 어 재정리 예 그리고 파산 관련된 어 크리티컬 딩컬 아주 그냥 생각을 어 아주 깊하게 하는 사람이구요 에 콜라 브랜서 서비스 성공적으로 어 그렇게 콜라보도 하구요 예 이런 전략가 이런 어이 것도 있고 크리티 프로 서버 어 굉장히 쯤 창의적이게 문제를 푼다 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나와 있구요 아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 지금 현재 어 부풀 버풀다 라는 요 캐피털 요 회사도 지금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달에 그것도 잠깐 알아보고 이 사람이 과거 내역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어 인데펜덴 보드 멤버로만 나와 있죠 블럭 파이 이렇게 1년 동안 어 블럭 파이 월넷 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자 화폐 관련된 어 그런 어 그쪽 시장에서도 일을 했었더라구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중요성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여기서 보시면 아 보더 멤버로 9개월 동안 bb 와 이에 어 들어왔었죠 그리고 그 전에 더 박스 라는 것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박스 라는 보더 멤버로 도 있었고 그래서 이사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박스도 제가 알기로는 뭔가 이렇게 인수합병 관련된 게 있었던 걸 아는데 어쨌든 간 이런 이사람이 과거 내역을 보면은 어 굉장히 뭔가 이제 어이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예 즉 bb 와이와 블럭 파이 어 그런 그런 것도 있고 어 그 여기서 과거에 이제 처음에 좀 길게 일었었던 어 중에 10 12 12 년 동안 있었는데 이 제네력 엘레스트릭 이라고 해가지고 어 쥐이죠 여기서 이제 어 재정립 관련된 리딩 리컨스트럭 띵 이런 재정립 된거 이런 파산 같은거 이런 쪽으로 아 아주 어 딥하게 아주 어 길게 일을 했었고 어 이런 변호사 팀들을 매니지를 10명에서 14명의 변호사 팀들 캐나다와 멕시코 쪽에서 변호사를 팀들 매니징을 했었다고 합니다 재정립 그런 기회 같은 것들을 굉장히 어 높은 위치에서 어리디 리더로 어 일을 하는 어 그런 재정립 어 변호사와 일을 하는 그런 어 사람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아 파산보호 들어간 회사들을 걸 도와주는 식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이 사람의 과거 일 했었던 내용을 참 알아봤구요 어 재미는 사실 몇가지 좀 어 확인한 거를 좀 보여 드려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좀 찾은 내용인데 어이 사람이 지금 최근에 아 지금 요요 내용을 보여 드리고 하게요 지금 최근에 파멸 5필 보드 멤버들의 볼 디렉터 해서 이번 년 어 1월 달에 어이 아까 보여 드렸던 볼 포 캡스터리라는 곳을 어 들어갑니다 이 회사는 또 어 그렇게 또 주식이 상장이 또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글로벌 파이낸스 에 그런 어 금융 어 이제 세계 금융 쪽 그 자산 매니지먼트 하는 그리고 이제 포커서 너 이런 법적으로도 집중이 되어 있는 에 고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번 연도 1월 달에 진입을 했구요 아 그래서 여기서 뭐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 뭐 재정리 파산 뭐로 관련된 아 그리고 이런 리티 게이션 이런 어 그런거를 다 어 이사람이 한 달은 그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큐린 아 디렉터 쉑 해가지고 dk 버터플라이가 있습니다 bby가 dk 버터플라이 작년 9월 말에 바뀌었죠 그리고 나머지 다 보면은 bby 관련된 cf bbcf 도 어 굉장히 큰 어 지금 매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런 bby tf 라든지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블락 파이 원래 아까 보여줘서 박스 바이바이베이비 지금 이미 바이바 바이 코니 짤라 간 것들 어 이게 지금 현재 다 사실상 bby 관련된 어 회사들이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뭔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요 자 어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 패 썼던 거 방송에서 했었던 거 잠깐 보여 드리면 에베베트 에서 더 번역을 잘 찾아 만들어 졌는데 어떤 스토어도 있고 예 그리고 에스 리얼 스테이 그런 땅 소유 같은 거 리버리티 아 프로큐멘트 있고 bby 캐나다 그 다음에 이제 비법 위타 다녀 있구요 어 그 다음에 딱 앞업 포트 티코 리스트 나와 있구요 bby cf 나와 있습니다 bby 달러 웨이 비와 cf 는 어 등록이 돼 있죠 참고로 달러 웨이 하고 다른 주들 중에서 달래 워 뉴저 지도 있지만 달러 웨이 거는 어 이 주에서는 이런 스피노프 나 그런 거를 굳이 비벼 투자자들에게 투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고 하여튼 달러 웨이 훨씬 더 어 되게 많은 어 달러 웨이 해서 등록이 되면은 들러 있는 달러 웨이는 주는 굉장히 뭐 인수합병 이라든지 그냥 전반적으로 이 회사 어 금융 이런 회사 그리고는 주식 회사들이 되게 편안하고 쉽게 어 이렇게 까다로운 그런 법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 편하게 쉽게 가 할 수 있게 있도록 해주는 그런 주라고 해요 그래서 달러 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예 할머니 스토어도 여기 있구요 예 그리고 참고로 bby cf 요거는 이제 어 저번에도 보여 드렸지만 어 이렇게 더 큰 아 물류창고 라고 하정 말로 면 에 에 웰 하우스 영어로 에 물류창고 를 어 확인을 했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다른 건데 이제 물류창고 지금 현재 오픈이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류창고 직접 볼 수 있구요 예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현재 bby tf 로 어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에 여기서 보시면 이사람이 지금 막고 있는 어 bby tf 에어 c 다 여기 들어가 있는 어 그럼 거죠 그래서 요런식으로 다 뭔가 어 자회사로 이렇게 따로따로 짤라 낸 거 어 까 이제 뭔가 어 뭔가 이제 인수합병을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걸러서 뭔가 자기가 애들이 원하는 거를 가져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에 그런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 최근에 어 2달 전에 3월부터 들어갔는데 조회 스토 라고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어 또 이것도 어 뭔가 관련이 있더라구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사람도 좀 조회는 과 비비와에 관련된 어크를 썼습니다 짐 팀 이라고 어 이제 이 조회는 참고로 이런 패브릭 회사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크래프트 뭘 이렇게 매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어 어 네 이런 것들 에 뭐 종이 같은 거 뭐 그죠 뭐 크래프트 할 사람들 이런거 만들 수 있고 그죠 뭐 이런 뭐 또 또 짜리가 아니고 이런 뭐라구요 저 러그 같은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또 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뭔가 창의적인 그런 어 작품이나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어 뭔가 만드는 그런 수업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구요 예 하다 요런 거를 파는 것이 주원 크라프트 인데 아 지금 어 지금 패널 코리 가 지금 어 거기에 어 2달 전에 들어갔습니다 3월 달에 어가 저번 달에 들어간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요게 또 비벼 와랑 뭔가 엮여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구요 아 그래서 좀 패널 코리 라고 지금 이 여기에서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비와의 섭시들이 자회사들 많이 했었고 어 재정립 어 재정립을 하는 어 그런 엑스퍼트 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조엔 이라는 이 회사도 어 이 빚을 줄이기 위해서 뭐 132 밀리언의 뭐 그런 돈을 어 뭐 받았고 뭐 어쩌죠 얘기를 하는데 어 여기서도 지금 엘릭스 파트너 아까 말씀드렸죠 엘릭스 파트너 에드가 있었습니까 엑스 엘릭스 파트너 출신이 어 있었죠 그게 바로 어 캐롤 플래튼 칼 아이컨 과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 어 캐롤 플래튼 도 엘릭스 파트너 출신 이었죠 예 아 이었스 파트너 이 사람이 어 같은 이런 출신 사람들도 지금 어 어 조엔 이라는 여기 회사와 지금 어 작업을 하고 있어 보이구요 그리고 여기에 풀 테 라고 또 언급이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간 그리고 라자드 이것도 m&a 굉장히 어 큰 m&a 회사인데 어 이 회사도 어 비비와의 를 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라인 퀸을 서포트를 해주는 어 사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 최근 4월 20일 이틀 전에 나온 또 계시죠 밑에 보시면 사야가 한 4월 18일 4일 전에 나온 또 계시죠 라인 코엔 에 위에 보시면은 어 지금 뭐 엘브레스 말셔도 있지만 칼클 엘리스 도 있지만 여기서 밑에 보시면 라자드 라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도 어 굉장히 큰 로 폼이 구요 예 수합병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재정립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그 회사들이 조엔 이라는 회사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 회사를 또 아 지금 아까 보려 됐던 아 퍼메콜 이라는 그 사람이 어 이제 아 도와주고 있다라고 예 지금 현재 여기 또 나오죠 어 이 회사 에브레스 말세요 똑같이 지금 현재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아 아 케이스 이제 영어로 어 이제 일본말로 케이스 라고 이제 요거를 하나씩 맞추어 나가는 에 고런 거를 이제 케이스 라고 일본으로 얘기를 해요 어 음 근데 이제 고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 아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사람이 이제 어 재미나게 예를 들었는데 요런식으로 옛날에 저기 뭐 아 으 요 장난감 이름을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에 저도 요 때 어떤 요 때 이제 막 그랑조 뭐 이런 뭐 그 로버트들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그 여고를 좀 예를 들어서 이게 버터플라이가 있고 바이바이 베이비 뭐 시어스 오버스다 게임사 추위 도열 스포퍼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어 이 로버트의 이 팔다리가 끼워 맞히듯이 그런식으로 합체가 된다라는 거에요 엄청나게 크게 이게 결제하고 결과적으로 라인 코니 원하는 테디가 되는거죠 테디 홀딩스 가 그래서 그런 캐럴 수라가 그 그런 조앤도 그런 한 부분에 켈 수가 아니냐 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 어 이제 어 테마 코리에 대해서 한번 알려 한번 공유를 해 드려 봤구요 또 잠깐 어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이분을 보시면 뭐 이분도 어떤 뭐 에어 메카 라는 분이신데 아 과거 어 배 배트 쪽에서 어 이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쪽에서 뭐 헤드로 비즈니스 디벨러먼트 하고 이런식으로 이랬던 사람이 에 바이바이 베이비에서 일을 했었고 11년 경우 11년 동안도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래서 거의 합쳐서 20년이 넘구요 지금 이 사람이 파티 아 어 저기 뭐야 파티 시티에 들어가 있네요 예 파티 세대 경험이네요 이분이 아 파티 시가 또 이게 최근에 또 챕터를 하면서 뭐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또 이런식으로 지금 뭔가가 지금 이런식으로 다 어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어 제가 작년에서도 계속 언급했었던 데이브 캐스틴 이라는 어플을 잠깐 한번 더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어 최고 법률 전문가 구요 어 이분의 과거 내역을 보시게 되면은 아 이분 뭐 과거 내역을 보시기 전에 그리고 일단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미 알아봤었던 최고 법률 책임자 이지만 또 다시 새로 업데이트가 나온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사람이 c 레벨 팀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어드바이스 볼 c 레벨 팀 어 이제 충고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재정립 해주고요 그 다음에 빛같은거 이런거 작업하고요 퍼블릭 앱 위 그 참고로 인수합병에 이런 m&a 그런 거래들을 어 이제 도와주고요 매니지 해주고 터너라운드 결과적으로 회사를 터너라운드 시킨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탑업 이라든지 행동주의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재정리 파산 이런거 관련된 걸 어 말 해주고요 아이 그중에서 또 ipo 그리고 스펙주 관련된 일도 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구요 아 뭐 인텔렉션 프로퍼티 등도 아예 비비와가 인텔렉션 프로퍼티 를 이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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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베이비 뭐 그걸 주임 주임 소미와 그리고 오버스하게 팔았었던 것도 있었죠 자 어쨌든 간 어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s c 어 이제 에서 처음 시작을 하죠 s c 에서 이제 변호사를 일을 하면서 그 이후에 어 이런식으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인수합병 같은거 그 다음 ip 이런 ipo 같은거 도와주고요 토요일 수도 어이 사람이 과거에 도와줬었습니다 3년 동안 인수합병 관련된 거 도와줬었구요 과거 나머지 틀 다 도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회사에 돌아다니면서 이런식으로 인수합병 관련된 거 그리고 회사의 재정리 같은 거를 도와주면서 그리고 이제 법률 상당가로서 아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수합병 에 멀쟤 꾸시 현대 있었죠 예 그런식으로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리브 알리스 라는 것도 인수합병 같은거 도와주고요 아 그런 거래 같은 거를 도와주죠 이 사람들은 아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거 에 레귤레이션 그런 이제 주식 그런 규제 같은 것도 도와주고요 법 법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아 다 도와주고 s c 에서 일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빳빳에 그렇게 있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아 근데 요걸 하나 좀 보여주고 싶은게 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에 또 이 사람이 아까 패밀라 코리 도 최근에 들어간 어 몇가지 그런 회사들이 있었죠 지금 이 사람도 최근에 들어간 회사 중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있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테일 카운수러 ai 닷컴 이라는 것이 있구요 어 from 스몰드 패드 비즈 작은한 자국 조그만한 그런 인디 비즈 서부터 큰 대형 회사들이 어 들어 있다라고도 나와 있구요 아 그래서 이렇게 썰빙 리테일러 이런 회사들을 좀 도와준다 그래서 이렇게 어 여하튼 어쨌든 간 이런 회사는 이런 거를 좀 대충 나와있는데 알티피셜 ai 가 관련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어 여기 웹사이트를 들어가보면은 예 여기서 보시면은 어 예 어 버스 요 어 섹션에 가면은 뭐 ai 관련된 걸로 이제 뭔가를 한다 파워 업 에어에서 이런 리테일 인더스트리 그래서 이런 ai 가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저번부 장렐도 막 뜨고 했었는데 예 알 사인에서 사용해서 이 위텔 섹터 위텔 산업계를 어떻게 이 최소한다는 거에요 굉장히 어 이 페믈라 코리 도 자가 그 블록 파일 하는 그 전자화폐 관련된 쪽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 위텔 에이안은 이런 카수러 에서도 뭔가 이런 색의 이 새 기술을 도입을 시켜서 어 이런 위텔 어 회사들을 뭔가 이렇게 어 제공해 주는 게 뭔가 있지 않나 에서 이렇게 뭔가 도와주는 게 어쨌든 고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어 나와 있는거 그 같은 데 그래서 그런 전략들 같은 것도 도와주고 아 컨텐츠 웹 뭐 이런 것도 있구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배 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바이터면 쇼피 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아까 그 데이브 캐스틴이 하셨던 회사 중에 하나죠 인사평 도와줬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제가 말 수 있죠 한번 이걸 보면서 좀 공유해 드릴 싶은 게 뭐냐면 아마도 배 배트가 진짜 뭐 그냥 강제 청산 이고 챕터 세븐 이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어 에이아이 섹터 이렇게 에이아이 섹터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제 제가 뭔가 이렇게 에이아이를 에이아이 기술을 사용해서 요거를 어 리테일 섹터로 이렇게 변환하려고 하는 그런 어 이렇게 이름을 갖다 쓰지 안 않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지금 뭔가가 큰 발표가 일어나기 초입 단계라고 뭔가 이렇게 준비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구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지금 어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좀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보여 드리구요 자 어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어떤 분이 욕을 공유해 주셨는데 아 자 토요러스 이제 패드 컬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패드 콘을 어 보면 이제 위에 위 상단에게 조그맣게 이렇게 아이콘 이라는 거죠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예 근데 요거를 토요 할수로 눌러봤더니 게임 싹 로가 뜬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싹 어 가면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 싹스 닷컴 이렇게 보면 또 게임 싹 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 싹스 닷컴 을 직접 쳐서 가보시면은 아 이런 어 여성용 어 의류 라든지 이런거 이렇게 좀 어 그런 것들 좀 비싼 럭셔리 그런 어 그런 것들이 어 그런 것들 좀 싸게 좀 파는 에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요런 겨 또 지금 어 게임 딸 로가 바뀌어 있는데 어 큰 부분 이거는 오류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참고로 게 라인 코엔의 동생이 어 이런 의류 쪽으로 어 이렇게 또 데이터 그쪽으로 또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라인 코엔과 라이크의 동생도 뭔가가 아 요거를 얼 섹스 입술 에비뉴 를 라인 코엔 어 동생이 어 고런 고를 좀 하지 않냐 냐 그래서 고로케 좀 제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것도 뭔가 이렇게 큰 아까 발 발 보여드렸던 아 케일 수의 형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 섹스 3 또 어 포함이 되지 않냐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 답 쪽으로 예 그래서 어떤 고로케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뷔 캐스팅가 패널 코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분을 또 아 빼먹을 수가 없지요 어 그래서 요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안 볼 텐데 다시 한번 보여 드렸어 하겠습니다 아 빈슨 어 엘킨슨 이라고 클리프 떠라는 어 변호사인데 이분이 게 일반 변호사가 아니구요 아 이분이 이제 세큐리티 리리게이션 해가지고 주식 어 관련된 어 그런 범죄 사기 같은 것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아 이런 sdc 투자 어 와 함께 sdc 와 같이 조사를 해서 성공적으로 어 그런 주식 관련된 예 그런거 클래스 액션을 어 이 사람이 대표해서 어 해만 이제 이런 어 그런 하고 국제적인 그런 어 컨스트럭션 하여튼 그런 폼 아 뭔가 공사는 그런 업체를 이렇게 도와줬었던 사례가 있었고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밑줄 치고 제가 보여드리면은 어 성공적으로 예전에 벌니 매도프 사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컸었죠 어 그럼 금융 사기 였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또 마켓 메이커 였구요 마켓 메이커 를 한 거의 10% 했다고 해요 아 근데 이사람이 어 그 프로드 그 사기를 어 이사람이 저 성공적으로 그거를 대표를 해서 브로코 딜러와 해서 이렇게 sdc 와 같이 야 도와줬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사람을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자 그래서 요답게 잠깐 보시게 되면은 예 6월 2013년 작년 6월 달에 라인 코엔 을 어 대표하는 어 이런 라인 코엔 rc 벤처가 나 있구요 이 사람을 대표하는 이런 어 폼 들이 쫙 있는데 그중에서 요 회사도 마찬가지 요 살아요 펜 펫 치어 클레인은 란 회사도 y 컬러 크라임 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근데 요 요 방금 보여드린 핀슨 허게 쓴 클립서 라고 쫙 많이 길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 법률 사기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가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아까죠 요 보드 이전에 패츄 클레인 박스 와이 컬러 크라임 그래가지고 와이 컬러 크라임 그런 와이 컬러 크루 범죄들을 조사하는 그런 또 펌 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게 뭐냐 어 지금 또 업데이트가 잠깐 나오겠는데 어 이분은 이제 15불을 보는게 아니고 주당 44 부를 본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범죄를 이 사람이 담당하는 변호사와 그걸 까발려서 그 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라인 코엔 편지 중에서 한 어 부분을 어 뽑아 내용인데 여기서 뭐라고 나게 되면 암나린 포지션 2 조인 때밭 어 라고 보더라고 그 나는 지금 현재 포지션이 베벳 보도로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 그런 어 어 드라이브 이내실에 자기가 인거를 주 라이브 이내시라는 건 뭔가 푸시를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하하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한다 라고 나와 있구요 하지만 데스 더 짐인 그 하지만 데스 더 짐 이라는 것은 그 뜻이 아닐 수도 있다 하베벌 더 알스 벤처 워낙 시크 2호 볼 앤 매니저가 가누 보 에프 내 스스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 이거를 어 한국말로 말하면 요거를 어 2번 꼰 거죠 데스 만약에 어 만약에 대신 메인 쓰라고 했을 때 하웨어 만약에 이거를 예 알 수 벤처가 워낙 자기네들이 보도 멤버와 매니지먼트 를 어카 노브 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책임지게끔 하지 않을까 책임지게끔 하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나와 있는데 데스 더즈 납 미니라는 것은 그거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니라고 생각하다 이거를 두번 부정을 한 거죠 그 뜻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 사람이 어 과거 이 범죄를 저질렀던 마크 쉬던 그 사람이 자사주 매입을 일주를 해서 이사람 라인 코엔을 어 어 이 주식 주식의 보유 양이 9쪽 6번 센터 있었는데 갑자기 10% 인사이더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서 펌팬더 폭파 이래주 얘기를 해버려 어쨌든 간 어 이런 범죄들을 라인 코에 다 까발리고 그리고 과거 jp 물건이 bby 들어가면서 2010년에 10조 정도를 자사주 매입을 해버립니다 그 자사주 매입을 하는게 범죄라는 거예요 예 그 그 회사가 상황이 안 좋은데도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면서 회사의 그런 어 이런 회사가 점점 좀 힘들어지게 만들어 버린 아주 이 들어온 작업을 한 건데 그거를 까발리겠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세큐이티 범죄 정보출 변호사를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한 어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은 11.8 빌리언이 지금 정확히 클레임의 어 매치가 된다 그게 44불 이라고 본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 고런식으로 도 지금 언급이 돼 있다라는 거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어 과거 어 잠깐 또 라인 코인의 편지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또 내용 보여드리면은 어 바이바이베 이를 언급을 했구요 그게 이커머스 포커스 리테일러 로 되고 어 값어치가 몇조 다 몇조 세븐 빌리언 몇조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이바이베 이를 스피노프 해서 주식으로 발행을 시켜버리면은 애프션 왜 뭔가 이거를 더 어 주주자들에게 더 좋은 값어치로 어 효율적으로 된다 라고 이사람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바이베이가 사실상 에 비비 백백에서 자회사 였는데 잘라서 지금 챕터를 하면서 이미 잘랐고 이미 바이바이베이비는 바이바이베이비 인스타그램 가보시면은 이미 벌써 워컴백 해가지고 이미 벌써 어 지금 다시 어 작년 11월 달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지금 이미 라인 코인이 어 스피노프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 작년 11월 28일 덕겟에서 어 비비와의 티커를 살린다 보존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구요 비비와의 도 마찬가지로 맥댓 비언드만 아니고 바이바이베이비 도 비비와의 가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이거는 과거 어떤 어 어떤 분이 이제 공유를 해주신 거고 무책 공매도 를 어 또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이런 계획 들리겠는데 6번을 보시면 합병과 스피노프가 있습니다 라인 코인 스피노프 바이바이베 했고 그거를 주식으로 발행시켜서 무책 공매도리 무책 공매도들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쳐야 되는데 주식을 빌리지 않고 숏을 친 공매도를 친 무책 어 그런 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세력들은 이제 이 새로운 주식이 발행이 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회사를 파산시키려고 주가를 계속 끌어들였고 그리고 그거를 어 스피리거를 다시 스피노프 하면서 새 주식이 많이 발행해서 우리가 사실상 살아났어 그렇게 되면은 그 새 주식을 다 사면서 진짜 엄청난 숏스퀴즈가 발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참고로 이 티지로 라는 것도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은게 아까 그 패밀라 코리가 어 뭐 블랙 파이의 어 뭐 전자화폐 관련된 쪽으로 어 일을 했었었는데 어 여기서 보시면 되티지로 도 마찬가지로 어 언급이 되어있죠 그리고 이 이것도 지금 현재 이 티지로 라는게 요 지금 읽고 계신게 아 과거 베 베스 비비와이 어 파일링에 아 파일링이나 다켓에서 어 언급이 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버스닥 저번에도 보여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은 예 이미 아 피치북은 참고로 m&a 아 소프트웨어 구요 인수합병 그런 아 전문가들이 쓴다는 소프트웨어 전문 소프트웨어인데 아 여기서 보시면은 아 오버스닥 내용인데 줄리 리를 최근에 인수를 했구요 그리고 참고로 줄리 리는 라인 코엔 멘토가 어 또 어 창업했었던 그런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ip bb y ip 지적 자산권을 샀고 밑에 보시면은 tc 로 또 이제 2010년 3월달에 이렇게 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배 배트도 일수를 했어요 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tg 로가 어 그럼 배 배트의 이 이런 가정용품 파는 것은 오버스닥이 가져갈 거고 그리고 tg 로 도 오버스닥이 갖고 있고 그리고 과거 오버스닥이 강제로 어 전자 앞에 어 tg 를 사용해서 tg 로는 참고로 어 하나의 그런 어 전자 화폐 그냥 나스닥 같은 그런 플랫폼 이라고 그냥 거래소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같고 강제 쇼스키즈 를 냈었던 사례가 있을 것 같구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어 한번 언급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배당금으로 났었던 쇼스키즈 요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때 당시에 어 오버스닥 디지털 배당금으로 발행한 다음에 공매도 쇼스 커버링을 할 수 있다 하게끔 만들었었던 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 꼭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어 뭐 보이지가 보여 드리구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자 앞에 쪽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재미있는 게 뭐냐 어 집 솔라나 솔라나를 사용해서 베베스 아 이 bb 와이가 이미 벌써 주식을 취소를 이미 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 벌써 19일 30일 동안 30일 전에 거래를 계속 하고 있었다 라는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어 토크 나를 시켜서 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지금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내가 재미있는게 뭔지 알아요 예 지금 지금 제 트위터 x 에서 어 굉장히 지금 벌추 이 벌추 4장 벌추는 이제 시타 될 마켓 메이커 가 있고 또 벌추도 마켓 메이커 있습니다 벌추가 어 여기 2021년 2월 기사입니다 솔라나 블록체인 을 사용해 가지고 어 이런식으로 지금 뭐 주식이나 퓨처나 전자화폐를 이런식으로 스마 컨셉을 해서 얘네들이 그렇게 거래를 고른 식으로 하면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레버리지 에 파이너셔 서비스 프로바이러 라고 나와있고 어 뭔가 프로덕트의 레브리지 커리 엣지 뭔가 이렇게 어 기술을 사용해서 뭐 레버리지 쓰고 이렇게 유동성을 만드는 하는데 욱 솔라나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배 배트가 새로 주식이 발행이 되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떤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 모르겠지만 주식 이미 취소되는데 어 지금 현재 고런식으로 좀 뭔가 의미심장하게 뭔가 좀 자고 뭔가 돌아가는 게 있다 그래서 만약에 솔라나가 솔라나를 사용해서 얘네들이 그런 장난들을 치는 거라면 은 새 주식이 나왔을 때 어 솔라나가 어떤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런 어 좀 들어온 일이 좀 전자화폐로 또 마켓 메이커들이 또 이렇게 장난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 좀 보여 드리구요 네 몇가지 또 업데이트 해 드리기 다 해드리면서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배배드 dk 버터플라이가 어 파산 이냐 아니라고 n no 라고 나와있구요 지금 그면은 뭐가 예스야 어 n 으로 나와 있는데 예스가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어 리글 프로세이딩 뭔가 법적으로 뭔가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나와 있는게 예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뭔가가 이런게 다 해결이 됐을 때 어 새로운 주식이 발행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어 베베스는 파산이 아니다 그러면서 새 주식 발행되면서 에 강제 쇼 커버링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큰 이벤트가 생성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내용 중에 어 빈슨 엘킨스 이라고 보여 드렸죠 예 똑같은 회사입니다 예 예스 엘킨스 아까 클리프 도라는 이 사람 예 가고 어 이런 어 주식 사기 어 그 다음에 벌니 매도 후 담당 했었던 사람 회사 어 입니다 그 회사 위에 라이 코인 이름 적혀 있구요 cd 옵 타일러 어제 채권자 이름부터 적혀있습니다 여쇼 탈을 나와 있구요 이런식으로 지금 어 리스 어그리먼트 뭐 쩌 쩌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 뭔가 텍사스 뭐 관련된 뭐 저쪽이 나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타일러라는 회사 바로 옆에 식스 주이 퍼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지금 다 아 식스리 또 이제 어 카라이 칸과 연관이 있죠 그리고 식 주식 과거 카라이 칸 아 식스 사용해서 과거 카라이 칸이 더 여기서 보시면은 어 6월 달에 어시 배 배스에서 하면서 식 주식 이 회사를 인사할 걸을 제 생각하고 있다 컨시드리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 500맬리언 보다 더 넘 넘은 빚을 사용한다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로 이 빚을 사용하는 방법을 어 빚을 사용해서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은 아 각오 칼 아이칸의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 카라이 칸은 이렇게 어 저평가 된 회사 어 이런 회사를 찾구요 그 이에서 보시면은 채권이나 은행의 빚 어 그러고 회사의 그런 빚을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법을 세큐리 오프 컴피니 그래서 그런식으로 회사에 값어치가 어 낫고 저평가 된 회사를 빚을 사용해서 어 비스 빚을 삼으로써 인수하는 그런 전략을 나와 있는데 정확히 식스 주식이 그렇게 하고 있구요 그리고 참고로 식스 트리션 듀온 모리스 라는 어 또 변호사 어 폼이 도와주고 있는데 과거 카라이 칸을 또 도와줬었던 사례가 있고 그리고 또 도널 트럼프 리조트 챕틀 레몬에 들어간 회사를 재정립을 도와줬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도널 트럼프가 최근에 시타델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요게 이제 출소셜 그래서 이제 도널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어 요걸 대신 영업하면서 시타델 과 이런식으로 지금 언급을 하면서 무채 공매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투명한 그런 거를 어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죠 자기네들 주가 공격에 대한 거 언급을 하면서 무채 공매도 네이키 쇼 셀링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타델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방아쇠를 뭔가 당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도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선거로 다음에 출마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도널 트럼프가 언급이 되구요 스카라 칸이 지금 시스트리스 통해서 베벳을 지금 어 뭔가 이렇게 도와준 것 같구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연결이 되고 있는게 라인 코엔 그리고 지금 라인 코엔을 도와주고 있는 모든 지금 보여드렸던 어 중요한 인물들과 어 그런 변호사 그리고 보도 멤버 그 다음에 최고 법률 책임자 모든 것들이 택색 대형 진짜 인수합병에서 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입이 됐다 라고 저 보고 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어 요거는 제 라우 방선 업데이트 했지만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은 어 지금 현재 어 4월 17일 어색은 포먼 중에서 또 폴 세븐 씨를 또 언급을 했죠 47 4월 17 그러면서 또 그때 나온 발표 중에 바이바이베이비 가 이제 스타 코예베이션 주식 회사라고 언급이 되었고 이제 어 활기 활동 중이다 액티브 하게 나와 있습니다 스탑 이라고 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어 디켓 버터플라이 디켓 버터플라이 디켓 버터플라이 원도 그렇고 지금 20도 그렇고 둘 다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똑같이 같은 날짜에 액티브 되어 있구요 스타 코예베이션 그래서 지금 현재 디켓 버터플라이가 바이바이베이비 가 되는게 아니라고 지금 추측이 지금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pp 가 올린 내용인데 오늘 내 올린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 11 빌리언 이라 나와있고 에브리지 커스 어 4 4 4 4 4 4 달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기사를 어 포 온 거를 누가 올 공유를 한 거에요 아 그래서 어 우리가 사실상 어 주당 44 부를 받는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주당 15불 에 대한 그런 어 틴 포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15이 15불 에 대한 어 거를 받는게 아니냐 테디 책에서도 이런식으로 캐시 모양으로 돼서 15불이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아 유튜브를 통해서 아 그런 14.7 이라는 언급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상 지금 현재 어 이제 일레븐 11조 나 되는 그런 어 jp 몰곤과 어 그리고 전사장 아 마크 출신이 이렇게 자세주 매부를 하면서 이렇게 불법으로 많이 그게 간주가 돼서 된다고 해가지고 고거를 어 그들이 불법 사기죄를 쟀다 라고 그게 많이 성립이 된다면은 어 고 그 44 불이 나오지 않을까 고게 일단 또 예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 지금 어 그렇게 맞아 떨어질 지는 한번 앞으로 어 발표 나오는 대로 어 어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어 예 오늘 요 어 영상 업데이트는 어 이렇게 한번 제가 어 중요한 인물들을 다시 한번만 에 복습하는 과정으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만 어 공유를 해드렸구요 이 진짜 앞으로 이제 인수합병 진짜 이 대형 인수합병만 발표만 남았는데 어 정말 저희도 어 그동안 1년 넘게 기다린 만큼 어 큰 보상이 있기를 아 아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 업데이트 해드리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아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을 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